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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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뭔가요? 방금 우리가 읽은 제사장의 축복일 겁니다. 그 복의 내용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게는 예수 믿으면서 받은 복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시는데 저는 별로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복에 대한 기대가 완전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삶의 환경과 연결을 짓습니다.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게 되고 또한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복이라고 생각하죠. 세상 기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삶의 고난이 있고 또 삶의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을 가리켜서 복이 없다라고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평광 주신다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광야에서는 이거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어떤 위협이 있을지 모르고 그 살아본 적이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시고요. 먹을 것 하나 없고 진짜 물도 제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또 발의 신까지 헤어지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면 그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뿐인가요? 오늘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이것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놀라운 그 복의 길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시린이에요. 여러분 나시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삼손이죠. 물론 삼손과 삼손의 그런 딱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시린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시린에 대한 오늘 말씀이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나시린은 포도와 관련된 것은 아예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위한 거냐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결한 것에서 거룩한 것을 더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거룩하게 삶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그 거룩한 결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함으로 초청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친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방법으로서 나시린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본문에는 이 나시린이 서원한 기간 동안 뭐 하는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금기사항만 나와 있죠. 세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대신에 분명한 것은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잔이라. 이 말은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서원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뭐 사실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 세 가지 안 한다고 그 사람이 완벽하게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라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룩한 자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결단하는 사람들 너무 기뻐하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랑 친해지고 싶어. 너랑 친해지고 싶은데 나시린이 되어주지 않을래? 마치 이렇게 초청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장 최고의 복이 뭘까요? 단연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별로 안 믿어지시나 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복이에요. 다윗도 10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복이요.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니 천국 가면 어차피 영원히 함께 할 텐데 뭐라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함께 하려고 동행하려고 애를 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 그런 거라면 가장 최고의 복이 뭘까요? 예수님 믿자마자 죽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의 복이죠. 뭐하러 이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이 호흡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냥 그 기간 동안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천국 가서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맞이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겠어요?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 주님과의 동행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고 주님과의 동행이 자동으로 딱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과의 동행은요. 결단해야 하는 문제예요. 주님과의 동행은 이제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아니라 주님께만 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걸음을 맞춰서 내 삶을 구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저절로 다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그게 우리 자신일 수도 있죠.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는 결단하지 않고 동행을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시린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 초청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때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또 뭐 엔옥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분이 주님과의 동행에 삶에서 결단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세요. 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이전보다 결단하는 성도들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더 이상 자기네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버릴까 봐 혹은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한테 내놓으라고 할까 봐 혹은 빼앗아 갈까 봐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훈련을 할 때 보면 내 땅문서, 집문서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보라고 하면 못하겠대요. 왜? 하나님이 내놓으러 갈까 봐.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아도 다 빼앗아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우리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디다 팔아넘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 다 빼앗아 가죠. 너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상 문제가 생겨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나와 동행하지 않을래? 나에게 삶을 구별해주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 요청에는 그냥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각해졌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겁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맡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요. 내가 주님과 내 삶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을 결단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독특한 부분이 나와요.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이 끝났을 때의 얘기인데요. 그때 드려야 하는 헌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번째로 일련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고 또 속재재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또 그 다음에 화목재물로 순양 한 마리를 드려요. 다음에 소재의 전제까지 다 드려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재물들을 엄두가 안 나서 나시린 연장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렇죠? 모든 제사에서 나오는 속건제 빼고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제사를 다 해요. 게다가 말씀 21절에는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여기에 더해서 드리고 싶으면 더 하래요. 나시린 끝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이거 끝날 때 드리는 헌물 없어서 더 연장해야겠다. 혹은 이제 드디어 끝났다. 이제 포도주 마음껏 마실 수 있구나. 머리도 답답해 죽겠는데 자를 수 있구나. 그런데 이 재물은 어떻게 드리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마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더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정말 더럽고 추한 나를 거룩한 자로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을 거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한 나시린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은 맛을 봤다는 거예요. 맛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드려도 부족할 만큼 그들의 마음이 아마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신뢰가 깨진 분들이 하나님을 악덕 노예 상인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내 거 다 빼앗아가고 나를 무슨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버리고 이런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24시간 동행하냐 하나님도 좀 주님도 좀 쉬셔야지 스토커처럼 그렇게 24시간 주님만 졸졸졸 따라다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려보진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에 눈이 열리면 그것을 맛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주님께서 내게 걸음을 맞춰주신다는 것 자체가 놀랍더라고요. 그게 기적이더라고요. 어떻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자고 하시지? 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마치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가면요. 애들 걸어갈 때 어때요? 아장아장 걸어가요. 너무 느리죠. 5분이면 갈 거리를 10분, 20분 걸려요. 그런데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마음이 마치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늘 넘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조금 가다가 멈추고 이런 내 걸음에 주님께서 걸음을 맞춰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고요. 그 걸음만 해서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진짜 상상치 못한 기쁨을 누려요. 제가 예수님과의 동행에 눈이 열리면서 참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지 못했던 변화가 있었어요. 아내가 어느 날 제가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운전하는 게 변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변했어? 예전보다 정말 이렇게 유해졌대요. 예전에 어땠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맛을 보니까 주님과의 동행이 이런 거구나. 정말 사소한 삶의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진짜 실제로 가능하구나. 이게 경험이 되고 누려지니까 주님과의 동행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나시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불편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삼손을 생각해서 그랬지 나시리로 자신의 삶을 구별한 수많은 이들이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말씀 중에 나시린의 서원이 리셋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시린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어느 날 누가 곁에서 죽어가지고 이 서원이 딱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원한 기간이 실패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7일 동안 이렇게 정결하게 보내는 시간을 지내다가 7일째 머리를 밀고 8일째 비둘기와 속죄죄와 번죄를 드리고 다시 서원을 하게 하세요. 1년 된 순량으로 속건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왁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량을 가져다가 속건죄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여러분 만약에 서원한 기간 하루 남았는데 실패하면 어때요? 엄청 좌절하겠죠. 나시린으로 그 기간을 마치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겠죠. 그 기간을 끝내는 게 목적이라면 마치 우리가 보통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 이제 끝났다.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안 가도 된다. 이런 것 같은 게 왜 그래요? 기간을 채우는 게 목적이니까. 나시린의 기한을 채우는 게 목적이라면 하루 끝났을 때 딱 리셋되면 그것만큼 좌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누린다면 실패가 결코 안타깝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하면 되죠. 다시 구별된 기간을 보내면 되죠. 그리고 오히려 나시린으로 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거고요.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되지.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서원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간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화목자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결단하고 실패하는 영역이 뭘까요? 예수동행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의 동행을 위한 아주 귀한 도구로, 탁월한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전보다 쓰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패가 더 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두 번 쓰다가 이렇게 좌절하는 분들, 안 쓰기 시작해서 아예 멀리하게 되는 분들도 있죠. 괜찮아요. 시시대때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다시 초청하는 계기들이 있죠. 엔옥 프로젝트도 그렇고,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30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초청을 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실패해도 괜찮아. 한 번 쓰다 그만 썼어도 괜찮아. 다시 쓰면 돼. 왜 그래요? 일기가 목적이 아니라서 그래요. 일기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또 동행일기를 쓰다가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예요? 하루를 돌아보니 쓸 말이 없어요. 못 쓰겠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주님과 동행한 게 전혀 없거나 아니면 아예 망했거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건 이렇게 오늘 하루는 망했다. 못 쓰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교구 성도님들께 꼭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그때 동행일기 어플을 켜고 주여 한글도 이렇게만 써봐라. 그러면 그 뒤는 주님이 하세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일기를 쓰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나눈 방에서 일기를 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주님 이 한마디 적어놓고 한참을 봅니다. 그러면서 밑에 내용을 쭉 쓰셨어요. 아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때의 일기를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실패해도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게 원하시죠. 그렇게 다시 결단하고 주님과의 동행이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체력과 영적인 영역 모두 많이 떨어져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저를 보게 됩니다. 큰일을 앞두고 더 영적으로 무장화해야 하는 때인데 참 답답합니다.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아야 하는 일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온전한 통로가 되지 못하는 저를 보며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납니다. 주님의 마음은 더 하시겠지요. 이런 일기를 쓰면서 수많은 나눈 방에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일 아버지의 기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삶은 엉망이고 실패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일기에 당시 교구 지역장님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목사님 사역 가운데 지치고 힘드실 때 더욱 주님이 함께 인도하심 실제가 됨을 기도합니다. 목사님 피곤할 땐 좀 쉬었다가 하세요.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할 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잖아요. 또 어떤 분이 주님께서 목사님의 영혼과 육신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께 기도할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격려로 다가왔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도 최고의 복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 모든 복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향하여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맛을 보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더 깊어져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2절 말씀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왁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나시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길로 초청하세요. 나와 동행하자. 나와 동행하면서 너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 부르심과 초청에 우리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복, 주님과의 동행의 초청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소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나시린으로서 초청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초청하셨습니다. 주님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호두주를 멀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체를 멀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노리기 위하여 늘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초청을 하신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평생에 주님과의 동행을 결단합니다. 주님과의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어서 거룩한 삶이 되어서 거룩한 주님과 계속해서 삶에 통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다시 결단하면 돼.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과 늘을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드게 하시고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용납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오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의 맛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과의 동행을 어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동행을 진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동행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과의 동행의 놀라운 복, 최고의 복을 날마다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을 계속해서 더욱더 누려지는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말씀에는 다 나누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이상 주님 앞에 삶을 들이기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번째는요. 부모 세대들이 그것을 짐으로 여기기 때문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마치 악동 노예 상인처럼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함부로 서운하지 말아라. 함부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들인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무나 안타까운 때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의 수련회들과 성경학교가 문을 닫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목회자로서 성교사로서 삶을 들이면서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삶을 들인다는 게. 그렇지만 그런 부르심 가운데 있던 수많은 분들이 그런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들이겠다고 결단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 삶을 들이기로 결단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대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칸두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더 이상 삶을 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삶을 결단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붙들인 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고 명예고 육명해지는 것이고 그들의 외모가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더 이상 그 헛된 가치를 붙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부만을 붙들고 주님 하나님께 삶을 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이 더 이상 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회개합니다. 주님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우리 그 마가 세우는 것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 창의 물이 우리 부모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